안녕하세요 자 봅시다 자 봅시다요 이제 자 일단 이제 전체 한번 보고 갈게요 아 귀엽죠 귀엽죠 56% 56% 인데 음 좀 뭐 그냥 빨리 끝내볼까요 이제 차근차근 끝내봅시다 자 뭐 이제 뭐 더 이상 끊은게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자 빨리 빨리 아 라이트님 안녕하세요 자 들어갑시다 일단 나는 여기를 보내놨죠 보내놨고 일단 여기 어 뭐야 자 그리고 여기 뭐 그냥 먹으면 되죠 천수 먹으면 되고요 자 이제 뭐 마초는 왜 용가리 통별로 저거 마초가 이길 것 같네요 이길 것 같으니까 일단 지나가 봅시다 음 일단 출진 시켰으니까 한번 볼게요 일단 명령서 아직 남아있네요 자 계략 봅시다 자 지역회유 뿌리면서 가야겠죠 자 오늘 천둥을 보려면은 어 빨리빨리 좀 해야 되니까 자 갈게요 뭐 안되냐 어 군량이 없으면 모병을 안 한다고요 아 그런가요 아 그럼 저번에 그거 군량이 없어서 모병을 안 한건가요 저번에 제가 모병이 안 해가지고 막 되게 화냈잖아요 저번 시간인가 그래서 그럼 군량이 없어서 모병을 안 했던 건가 그럴 수 있겠네요 음 그럴 수 있겠군요 자 책략을 얻을 수 없다고 아 가정 됐고 아 알겠어요 좋은 정본데요 안 그래도 저번에 막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괜히 안 했네 아니 그럼 서명세가 그런 말을 좀 써놓던지 자 지역회유 갑시다 음 자 상규 아 털어갈 수 있죠 아니 필요하면 털어 가야지 아 모병을 하면은 또 아 모병 되어있는 것 자체가 군량을 먹나요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자 인강 아 왜 이렇게 안돼 자 사석군도 좀 먹어줍시다 자 장악을 장악해주고요 어 어 조인이 자 캐리아 야마콘다님 안녕하세요 지역회유 갑시다 자 남성을 아 안되는군요 자 오홍 자 됐어요 자 들어갑시다 일단은 요거 빨리 가서 요기 먹어주고요 제가 여기로 보내놨거든요 보냈으니까 어 한번 가봅시다 한중 한중이었나 자 출진했죠 아 여기 자 후성 아 여기군요 여기서 출진했죠 어 잠깐만 사마의 어 사마의가 나왔어요 사마의 나왔는데 등용 실패 등용해야겠죠 사마의 라니 자 사마의 일단 사마의 얼른 와 자 이제 등용 자 어제 하도 했더니 네 거의 다 먹었습니다 자 사마의 도 오셨고요 자 김상 아 순욱이가 가기 조금 아쉬운데 장악이 장악 갑시다 자 됐어요 음 뭐 실제 설제 자 가지고 자 거의 끝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하죠 오늘 천통보는 날이에요 천통보는 날이니까 빨리 볼 수 있도록 맞아요 후반구 끈기 필요합니다 사마의 군사로 근데 사마의가 지금 지력이 100이 안되잖아요 사마의를 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사마의 뭐 하나 주면은 또 되긴 하겠죠 자 치안 봅시다 음 담당관 추천 또 누가 있나요 또 아 사견 필요 없고 어휴 글란칭 상대고 어 그쵸 98이겠죠 책 주면 되죠 책 주면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나왔으니까 봅시다 그리고 여기 쌀 쌀이 중요하죠 자 쌀이 중요하니까 아 돈 돈 썩어 넘치나요 자 일단 상인 자 상인한테 자 쌀 좀 삽시다 제가 전에 할 때 이거 쌀을 쌀을 안 사가지고 그쵸 책 주면 제일 높겠죠 쌀 좀 미리 사놉시다 자 유유업 자 군량 구입해서 자 요정도 사놓고 자 겁이다가 돈 많지 쌀 많지 자 와 수송 자 운반 자 금도 땡기고 자 군량도 땡기고 자 오세요 자 와주고 자 됐어요 자 다시 한번 늦게 오신 분이 있으니까 전체 판세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무려 56%죠 가능하면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도록 해볼게요 자 갑시다 제안이요 제안을 끄면요 제안이 뭐지 아 요거 나오는 거 그러면 그 명령서를 다 어디다 쓰죠 아니 이게 난이도 제안을 끊다고 해도 난이도가 하드에드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고 남아도는 명령서를 어디다 쓰죠 왜냐면 그게 명령서를 소비해 주는데 아주 좀 큰 역할을 해주거든요 어차피 명령서 남아도니까 별로 상관없겠네요 자 반교를 표본 아 뺏겼냐 또 아이참 음 오우 자 됐고 볼륨 보충이랑 아 병력 보충은 좀 그래요 병력 보충은 좀 그렇죠 병력 보충은 해던데 별거 아니에요 그거 자 일단 됐고 요거 좀 거슬리네요 내가 먹어줄게요 자 출신해서 추행으로 가서 먹어줍시다 자 근데 있으면은 그게 조금 사기긴 합니다 이게 조금 사기 같아요 자 가서 빨리 먹어주고 주고 그리고 여기 진창까지 먹어주고요 어 잠깐만 이게 뭐죠 앗쭈 자 잠깐만요 여기 좀 거슬리네요 자 출신할게요 자 통솔 자 아 사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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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솔일력 99시랍니까 야 이거 뭐야 서황 이렇게 갑시다 야 병사 일괄 어 한 최대하면은 얼만가요 12,000 3,000씩만 갑시다 뭐 많이 갈 필요도 없죠 아 역시 사마이 와 무지하게 많군요 화기구로 할게요 사마이는 야 역시 자 공격 야 사마이는 기본 통솔이 99에요 끝내주네요 끝내주네요 야 역시 역시 끝내주죠 자 상규까지 내가 먹어주고 아 어딜 수가 없군요 요런 것만 아니면은 우리 더 빨리 끝날텐데 아 있을 터 된다는 거죠 기략 지역휘 아 그리고 유장은 한번 친밀을 해서 항복 한번 시켜볼게요 뭐 혹시 압니까 올또꼴처럼 올또꼴이래 누굽니까 엄베코처럼 땅 두개 있는데도 그냥 항복할지 모르는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기략 지역휘 계속해야겠죠 자 흥세도 아 오일 수 없다는군요 여기는 자 선고는 아 진규는 안되네 진규는 안되시는군요 자 유중 아 왜 이렇게 안되 안되요 네 그냥 진행합시다 자 비출진이니까 여기가 3아이 한번 넣어보고 싶은데 3아이 한번 넣어봅시다 3아이 넣고 자 그리고 꽉 찼나요 아 문추 필요 없고 자 누구를 넣을까 아 위연 쿠션이 많이 하세요 그쵸 위나라가 흡수가 됐거든요 저한테 위나라가 저한테 흡수가 됐죠 자 여포 갑시다 자 아이고 자 일단 진행하면서 자 강아지 문 좀 열어주고 올게요 자 자 다 내꺼 어 내꺼 자 내꺼 자 설치 왔고 어 얼른 먹어주고 자 역시 추행이 빠르긴 빨라요 아 뭐야 사기 잠깐만 아 연합 3개월 남았군요 너 죽었다 이제 연합 3개월 남았어요 이제 연합 끝났다 연합 끝났고요 자 역적 그쵸 역적이죠 이미 저 뭐 황제도 황제도 뭐 가라고 뻗습니다 내가 황제예요 이제 눈에 뵈는 거 없습니다 그냥 뭐 다 낼 거야 이제 지옥퀴 자 아 아 내가 직접 아 내가 직접 가긴 좀 그렇죠 아 주장합시다 좀 귀찮게 하네요 자 가고 자 니네 아 이거밖에 없나요 일단 가 일단 가 어 결정 자 됐고 어 얘네들 좀 가줄까요 출정 출정 자 여기 아 이풍과 나밖에 없나 아 붙은 게 나밖에 없군요 에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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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겠어요 일단 요거 쟤네가 이걸 이기기는 쉽지 않겠는데 이거 병사가 너무 많아서 그래도 한번 가라고 하는 거죠 뭐 갑시다 네 일단 여기 이제 한중 먹고 볼게요 일단 한중 먹고 봅시다 자 자 알았어 출시 어 아양 아양 떨어지고요 아양에서 자 아 뭐야 개멸도 개멸도 한중 가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아휴 좀 포상 포상 아니 강아지 두 마리 지금 방에 들어와서 지금 저 왜 저러고 있어요 지금 현빛 뜨고 있어요 지금 강아지들이 쟤네 왜 저래 잠깐만 아니 한중 요거 아마 먹을 거예요 저 정도 보내면 먹습니다 먹을 것 같고 자 이제 쟤네가 먹었죠 자 가시고요 일단은 음 일단 우미 먹어 자 진군 할게요 자 여기 진군 일기통 중이에요 아 웃겨주겠네 지금 아 암컷 이겼어요 아 수컷 아 케이로 됐군요 저 웃깁니다 참 강아지 키우신 분들은 진정 충신인 맞아요 맞아요 계략 아 웃겨주겠네 지금 아 자 안양대학 안양대학도 해주면 좋겠죠 해주고 굳이 안 먹어도 되니깐 자 계략 지오키 갑시다 음 흥세 좀 먹을 수 없을까 아 좋아 자 자 아 됐어요 귀찮아 자 할 거 없죠 병사 보충이나 합시다 연애도 하고 자 화개해 그냥 때려 그냥 해 잠깐만요 애들 너무 심하게 싸워서 야 니네 뭐하니 아니 아 그만할래 아니 한 번 잡권내줘 자 됐어요 아 오늘 오늘 딸 애들이 좀 심하네요 자 됐고 그쵸 사마일은 데리러 다니는 거죠 원래 충성도 관리 해야 돼요 지금 모르고 사마일을 충성도 관리를 안하고 그냥 바로 데려 놓았어요 좀 미스했어요 자 됐고 그래도 이번에 장사하루 많이 데려왔으니까 터졌군요 스크린샷을 하얀 화면에서 해버렸네 하하하하하 자 됐죠 됐고 자 뺑뺑이 돌아왔겠네요 자 포위 점령 됐으니까 아 쌀이 부족한데 자 바로 그냥 찍어줄게요 공격 자 봅시다 자 계략 지역 내정 자동 임명 자 위임하고 구실 만들었잖아요 자 얘네 다 올뺑뺑이죠 어디갔어 일로와 잘걸렸다 자 바로 여기 딱 하고 중계 자 공격 갈게요 공격 어디있나요 아 얘는 뭐야 아 동소 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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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갑시다 자 공격 일단 얘는 음 근접시 공격해서 갔다가 일단 공격하고 자 사마인은 절로 보냅시다 사마인 이게 뭘까 신기묘산 전상태 이상부여 오 적사기죠 이거 좋네요 신기묘산 봅시다 자 포상 알겠습니다 자 그냥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자 그냥 진행합시다 그냥 진행 명령서 썩어 넘쳐요 이제 다 필요없어 장악해주고 왜 안가니 자 가는군요 자 처형이 우리편 처형도 좀 가능하면 좋겠어요 이제 13배선 우리편 처형이 됐잖아요 우리편 처형이 안되는게 조금 짜증나요 우리편인데도 죽이고 싶은 애들 있잖아 그것도 약간 재밌잖아요 우리편인데 죽이기 그걸 못하게 하더니 참 재미 하나가 떨어졌어요 자 아직도 가고 있나요 자 공격 공격 왜 이렇게 안가니 자 공격 한연같은 명장을 왜 왜 왜 한연같은 명장을 그렇게 하면 안되요 한연은 명장이죠 아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한연같은 명장은 안 되고 뭐 좀 삐리한 잡장 같은거 걔네들 죽이고 싶을 때가 있죠 가끔 자 그리고 하면서 어 저간 크게 변하겠죠 그럼요 한연 아유 외교도 봅시다 외교 항복공구 한번 혹시 자 우호 아 안되네요 자 외교 자 신선합시다 시간이 너무 빠른가요 자 얘한테 명품 하나 줄게요 어 명품 자 우리 쓸잘데기 없는 명품 정말 많죠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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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공정 자 모공이 넓어지는 모공정 보다 요거 이거 주면은 뭐 자 친해지고 사용추가 사용추가 되면 좋겠어요 어 예 사용추가 좀 되면 좋겠어요 우리편 사용추가 아 그쵸 이게 좀 붙어야 되더라구요 근데 그 아 야마콘다님 소소하지만 음료나 간식 사드시는데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아 야마콘다님 또 후원을 또 해주시는 야마콘다님 5천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 따로 사먹진 않구요 전기세에다 추가해서 쓸게요 생일이시라구요 생일 축하드려요 자 상인 생일이신데 따뜻한 미역국 미역국 꼭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미역국 혼자 끓여서 먹어도 뭐 나쁘지 않아요 좀 촬영하긴 하지만 제가 또 나름 요리 잘합니다 그리고 미역국 같은 거 잘해요 야마콘다님 오시면 말씀해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야지 자 이 정도만 쌀이 어 됐잖아 이 정도면 아 돈이 썩어넘치니까 더 삽시다 돈이 썩어넘치는군요 자 굴량 구입 자 됐고 자 상인 아 봉기 자 됐어요 자 저 정도면 됐지 아휴 저 정도면 됐어요 이제 과거는 왜 이렇게 느려 과거는 왜 이렇게 느린거야 바로 가면은 좋겠는데 음 야마콘다님 후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기세 딱 붙여 보태가지고 꼭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할게요 아휴 아휴 여러분 아휴 후원을 못해주신 못해주신 분도 많지만 아휴 그 말씀 한마디가 제일 궁금합니다 네 괜찮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거 아니야 좀 불안하네요 김준님 안녕하세요 아 그쵸 장사 쓰시면 빨라요 전기경기 아휴 아 전기세 못낸 적은 없습니다 하하하하 그래도 전기세 그래도 제가 낮에 또 직장생활을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뭐 그런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자 어 저 꼬시레가 있나 꼬시레가 있나 자 김의를 굳이 내가 등용하기는 별로 싫으네요 냅둡시다 이제 냅둡 냅둘게요 자 그리고 이제 외교도 좀 신경 쓸게요 아직 연합이 아직 안 깨졌거든요 연합 깨지면은 네오마인드님 안녕하세요 자 이거를 살짝 여기로 갔다가 가는게 좋겠죠 차례차례 가서 붙는건 조금 그런것 같고 일단 여기로 갑시다 와서 자 포중까지 먹고 중개 아 사셨다구요 아 네 재미있으셔야 될텐데 재밌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거 3 얘는 3천밖에 없지 자 중개 자 포중 진군 할게요 그쵸 직접 하니까 생각보다 아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요 다른거보다 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근데 시간도 잘가요 그만큼 아야 장비야 아유 저 저 장비야 아유 또 붙었죠 아 에 자 손견 죽었다고요 잠깐만 자 손견이 죽은건 이건 대기회에요 대기회 와해됐죠요 아 아 아 잠깐만 군주가니까 와해가 되어버리는군요 반연합이 자 반연합 와해 됐구요 너도 다 죽었다 이거 충성심 다 날아갔겠죠 자 등용합시다 충성심 봅시다 보세요 날아갔죠 다 자 그나마 좋은 애가 누가 있을까 음 손재꾼의 그나마 좋은 애가 없네 그러게요 조용히 좀 해줄래 아 강아지 아 진짜 자 일단 설례 자 어 그런게 있나요 네이버에서 국내 출신권 사니까 그 그래도 싸나요 그런게 있었나요 저 잘 모르고 그냥 스팀에서 사가지고 자 예 충성도 낮아진건 좋으니까 이럴 때 인제 좀 빼우면 좋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서 빼우는게 아니라 선체꾼을 약하게 하라고 빼우는거에요 자 갔다오고 장관을 굳이 배우기 싫죠 양봉 됐어요 빼우면은 손재기 약해지니깐 아 아 잘사졌군요 자 기묘이 안되고 어 공지 안되는군요 아 결국 안될거라구요 그럼 바보짓은 저하나면 충분합니다 제갑준으로 바보짓은 저하나면 충분하니까 여러분은 나중에 세일할 때 사시면 돼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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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이거 안되겠네 그냥 꼬라박시다 꼬라박읍시다 안되겠죠 자 그냥 들어가 이제 들어가 자 공격하구요 자 얘가 돌게요 갔다가 갑시다 어 일단 진군 하하하하 진정한 후구는 저죠 자 이게 고 좀 약간 고 약간 땡길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약간 참아야 되는데 이걸 못 참으니까 아 자 장압으로 어딨나요 아 저기 있군요 자 요포가 제사를 써야겠네요 어쩔 수 없이 자 제사진 해주고 와 2500명 날아왔네 그래도 하하하하 자 또 이게 어이? 예교 10단? 자 예교 10단이라니 아 그렇군요 그래도 그 자 예교 10단이면 이거 다 열리는 거 아니에요 다 열리는 거 아니야 아 다 열리는군요 자 완전히 다 열렸어요 자 자동 설정합시다 귀찮아요 이제 하하하하 나중에 세일하면은 그때 하시면 되죠 그쵸 세일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는 게 저 항상 추천드려요 합리적인 소비 합리적인 소비 자 위에 윗동네 한번 봅시다 윗동네에 어떻게 된 거야 아 다 도망갔군요 자 3아이는 그냥 아 일단 안 되겠어요 자 갑시다 얘도 공격할게요 그냥 얘 만웅 가지고는 조금 무리거든요 무리하고 자 계략 자 지역회도 좀 넣어줄게요 음 상규 아 안된다고 아휴 자 농서는 아 뭐 이렇게 자꾸 안돼 자 금성 아 왜 이렇게 안되지 자 됐네요 일단 됐고 자 외교 봅시다 외교 친선 친선을 다 할 수 있겠죠 자 유모 유모랑 친선 좀 줄게요 자 같이 좋은 쓸데없는 거 이런 거 줄게요 대우정 이런 거 아 실패할 공산이 높다 아 이 정도는 안될까 만삼천이면 되는군요 갔다 갔다 옵시다 만삼천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네 만삼천 찐냐 천하에 비하면 만삼천이 아깝게 아깝게 아니죠 자 여름 먹었고 어 갔다 오고요 아 등용이 다 안되는군요 야 컴퓨터가 그 방법 없어요 지금 갔는데 애들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 총성신이 낮아지면 애들 위치로 바꿉니다 AI가 잠깐 격려 자 격려 한번 해줄게요 자 진취 오시고 응? 방덕이 순유에게 잡혔다고? 참 아니 방덕이 순유한테 왜 잡히는 거야? 이해가 안되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기분 나쁘면 잡힐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다시 아 상인 없다 아 상인 없다 상인이 없어요 어 자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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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송 자 아 여긴 병사밖에 안되고요 자 갑시다 또 수송 순유 아 그러니까 순유가 어떻게 그걸 잡았지? 요정도 일단 오실게요 자 공도까지 오고 아 그런가요? 혹시 유튜브 안 좋으시면은 제가 아래다가 이제 트위치랑 아프리카도 써놨거든요 그쪽도 방송 똑같으니까 혹시 안 좋으시면은 그쪽도 이동해서 봐주세요 자 끝나라 끝나라 자 대파 됐고 서왕 어디있나요? 자 어 자 나 친하지 이제 우리 친하다 친하니까 다시 한번 이제 협박해 봅시다 자 한죽 먹었고 자 포로 잡았군요 자 일과 4대 등용해주고 자 김의인 그냥 오는군요 자 포로 자 다 들어가주고 일단 뭐 됐어요 제안이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제 귀찮아져서 입성할게요 아이고 자 입성 입성합시다 제안 뭐 있나요? 아 이런거 인재나 한번 보고 아 강단하군요 아 강단 좋아요 사각기 부대 요것도 해줍시다 아 요거를 하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있네요 뭐죠? 아까 누가 그러셨는데 요거를 이게 제안하는 것 자체가 난이도를 떨어뜨리는 게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 근데 그거 안하면 명령서를 어디다 쓰지? 그것도 옵션에서 고를 수 있나 보네요 자 이거 뭐 됐고 자 이제 외교 자 항복 공고 해봅시다 또 자 사섭 아 어렵겠지요 아 조금 더 쳐야겠어요 자 칩시다 어 칠게요 자 출정 자 출정 자 여기 자 다 먹어 아 해상도 최대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가고요 자 가고 가고 아 다가 다가 야 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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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때려두면 괜찮겠지 좀 너무했나? 좀 너무했나요? 자 이 정도 아 더가 더가 됐죠? 이 정도면? 이 정도 하면 됐잖아 아 좀 너무했나? 갑시다 자 가고요 신앙 7만 괜찮아요 뭐 어떻게 하겠지 여기서는 다 지원만 해주고 여기 2군단 여기 2군단은 다 지원만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도 5만이나 있고요 자 이거 또 먹겠죠? 먹은 거 같네요 네 먹은 거 같고 됐어요 하하하하하 지옥해요 가다가 쌀막 쌀 없어서 다 기절할 각인데 안 되는군요 자 뭐 할 거 없어요 자 포상이나 주고 빨리 그냥 아 위원은 충성심에 또 왜 저래 자 혹시 아 빨리 여기나 먹읍시다 아 먹었죠 먹었고 아 이거 유장한테 친미를 걸어서 자 외교로 친미를 걸어서 한번 한번 공부해볼까요 사실상 천둥이 맞습니다 천둥은 맞는데 그래도 끝까지 해봐야죠 끝까지 해서 자 보물 한번 줘볼게요 모공정 실패할 공산 높다 금 이 정도는 어때 자 갑시다 자 큰 먹어봐 자 일단 금 좀 주고 자 내정 자 지옥 내정 아유 자동 임명 자 위임 해줄게 아 모자르군요 군함 군함 시상이요 자 군함에서 안 돼있다고요 아 그러게 아닌데 다 돼있는데 아 군량이 없어서 그러네요 군량이 왜 없지 근데 군량이 없 실망이나 했는데 군량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군요 야 너 수송 좀 해라 아니 군량이 저렇게 많은데 그러게요 왜 안되나 했더니 이게 군량 때문에 아 조화가 자 군량 수송 수송이 군량이 없으면 수송이 아 그게 안뜨네요 나름 현실성 있네요 그건 또 자 수송 자 한 5만 또 갖다주면 되겠죠 이러면은 안되는데 그쵸 아 여기 이렇게 많이 뜯어먹나 12명 뭐 뭔데 저렇게 자 됐어요 일단 수송 했으니까 뭐 알아서 또 하시겠죠 음 여기도 6만 여기도 군량이 없어요 보세요 군량이 2만 밖에 없잖아요 이거 수송을 해줘야 됩니다 자 수송 그러니까 이거 수송 때문에 수송하다가 날샘 되니까 진짜 10만 요정도 갈게요 어 됐죠 그리고 수송 자 운반이 없구나 아이고 한수가 자 수송해 주고요 원래 나라가 커질수록 그런 애들이 많아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결제 제안도 볼게요 어 할거 없고 다 했고요 자 명령서 아 맞다 예교 10단이 최고군요 더 이상 안되네 아 다 묶어서요 다 묶어서 쌀 사는 게임이죠 네 쌀도 사야 됩니다 아 근데 아니 쌀은 수송을 그렇게 하면서 왜 상인은 그렇게 쌀이 항상 있어 그것도 좀 말이 안되잖아요 쌍인은 항상 쌀이 있어요 어떻게 된게 자 여기서 또 봅시다 자 이동해서 불러올게요 호출 어 쌍인은 뭔데 쌀이 맨날 있어 자 요정도 어 처형이 필요하다고 아니 거상도 좀 적당히 해야지 무슨 쌀을 아니 우리 이렇게 군주도 쌀이 한 만 얼마 없어가지고 막 없어지고 그러는데 자 명령서 없군요 진행합시다 상인은 막 몇만씩 가지고 다니나 봐 어 원래 상태에 돌아갔다고 성격 아 그런가봐요 근데 예교가 되게 안좋아요 아 또 왜 아 우호의 증표라니 아 금 땡큐죠 아 이거는 야 와라 좀 이제 사서봐 아유 좀 와라 올 때가 된거죠 이제 또 왜왜왜왜 아 영안 잠깐만 영안 웬 타령 자 볼게요 아래 뭐 어디야 아 아 에 왜 잠깐만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군요 아 쳐들어왔구나 아 나 몰랐어 아 어마니가 쳐들어왔네 괜찮은 감량이가 있고 또 있으니까 나름 괜찮네요 막아줄거 같아요 막아줄거 같고 자 몰랐네 아유 그거부터 싸우고 있었어 나 모르게 아 조조는 안 돼요 아 조조는 안 되는군요 아쉽네요 자 내정 자 지역내정 조조는 안 되는군요 자 보고 자 출진 필요 없고 자 여기 돈이 없어서 아 자 내 아 저기가 왜 쌀이 없었는지 알겠다 이게 쌀이 아 여포 좀 아쉽죠 자 위원 자 그리고 여기 이런 해야되나 군대가 너무 많아도 거기 지역에 쌀을 소비하는군요 그냥 아 그렇구나 자 여기 군단을 다 합쳐버릴까 그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일단 여기 좀 여기 먹고 봅시다 먹고 아래로 내려갈게요 다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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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격 자 보상도 해주고요 자 합시다 명령서 이제 남아 돌아요 그냥 빨리 끝내는 게 좋겠어요 아 뭐야 아 쌈싸먹혔군요 아 왜 진행 안 나오지 진행을 안 누르고 있었네요 위원이요 위원 골대비입니다 반골 뭐 그렇게 나와요 제압 당함 다시 제압하면 돼요 괜찮아요 자 백전년만 씁시다 자 됐고 어 신기무 사는 뭔가 자 받았군요 불화인데 지금 싸우고 있어가지고 바로 또 험악됐죠 자 매성 오 자 매성 자 서왕은 자 장구지기 불굴이죠 자 장구지기 먼저 쓰고 매성 합시다 자 매성 자 오천 자 아래쪽 어떻게 되고 있는거지 또 봐야겠네 아이참 자 보상하고 또 봅시다 아 그리고 또 뺏기냐 아 유장한테 아 지금 유장이 아니라 좀 따른 이름이 따른 애거든요 아하 이렇게 됐군요 뺑뺑이 얼른 가라 얼른 가라 아하이 자 자 결제 봅시다 지옥케우 아 그런가요 아 그건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자 지옥케우 말고 결제 그래서 보통 에이스를 한군데다 딱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다 보급을 하죠 보통 그러면 더 빠르죠 자 적포로 해방 됐고 자 한번 요거 출진했으니까 요거 이제 해산하면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에 아 나갔군요 출진했네요 이런 데다 이제 몰아놓고 다 이런 데 한두 개다 몰아놓고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죠 보통 여기 칠만 또 병사 뭔데 칠만이야 여기는 자 일단 여기 봅시다 여기에 집중할게요 일단 빨리 빨리 얘네네 빨리 그냥 먹어버리고 싶네요 다른 것보다 자 다 들어오겠죠 자 들어오시고 어 뭐 뭐 자 이거 먹을 수 있을까 자 또 추정합시다 아 네 해야죠 자 4군단 자 오구요 자 어 군량 분배 아 13처럼 한 번에 딱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안되니까 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번 군량 군단 편제전만 다시 할게요 근데 그러려면은 에이스 군단을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에이스 군단도 만들고 땅 하나에다가 모아야 되요 어디다 모을까 강릉이랑 이쪽 여기 시상이랑 시상 아니다 강릉 시상 강릉 양양에다 모을까요 자 인명 자 군단 신설 하나 할게요 자 강릉 자 강릉 시상 이 정도면 되죠 여기가 양양까지 이렇게 합시다 아 양양 됐어 자 강릉 시상으로 할게요 자 결정하고 음 양양까지 합시다 두 군대면은 이걸 다 못 받을 것 같아요 자 도둑 도둑을 관우 관우면 되지 않나요 관우가 배신하거나 그러진 않겠지 그렇죠 자 세력 공략 할게요 손채꾼 그쵸 됐고 여기로 이제 이쪽으로 다 보냅시다 자 이동 강릉으로 다 보낼게 에이스들 저쪽으로 다 보낼게요 자 이동 음 그렇죠 근데 또 이게 애들이 내가 하는게 아니라 또 제 뭐 컴퓨터가 하는거라 또 아주 그렇진 않아요 또 관우 군단으로 다 보냅시다 시상으로 한 뭐 이런 걸 다 보내면 되죠 자 90짜리 다 보내고 아 일단 자 일단 일단 자 인명해서 자 군단 편제 일단 잠깐 음 자 1군단 양양을 내가 일단 먹을게요 그래야지 이게 불러오기 편하거든요 자 여기서 이동 호출하면 되죠 호출 자 세네들 다 이리와 자 통솔 일단 관우 됐고 어 자 5군단 5군단 있구요 자 문추 다 조인 90 넘는 애 다 갈게요 80 80도 갑시다 80 80대까지 다 보내 아 도둑은 안되고 하하하하 80대까지 보내고 자 무력도 다 보낼게요 5군단 있는 애 빼고 허저 가구요 어 4군단 5군단 있고 자 마대 자 이 정도 가주면 뭐 2통 됐고 일단 지력 헤드는 나한테 다 올게요 자 됐죠 저기 16명 갖고 자 그리고 여기 양양 다시 줍시다 자 군단 편제에서 5군단 줘버리면은 알아서 분배하겠죠 하고 여기 너 가져 됐지 자 됐지 자 됐어요 자 그리고 자 임명 자 군단 편제 자 3군단 군단 편제에서 자 지원 갑시다 한신 군단 아니구요 여기로 됐어요 결정하구요 자 군단 다 합치기 좀 짜증나니까 저 2군단 따로 줄게요 자 임명 자 군단 편제 자 군단 편제에서 아 저기까지 좀 먼데 좀 멀긴 하지만 갑시다 아 아 지금 지금 이 시간에 그쵸 자 갈게요 자 관우군단 관우군단 이 정도면 끝장나게 아마 후송이 올 거예요 끝장나게 후송이 올 거니까 뭐 이 정도면 됐어요 여긴 얘가 이겨주길 바라야겠네요 지금 무늬일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셋을 믿어봅시다 셋을 믿어볼게요 자 여기 7만이나 있을 필요 없는데 사실 아 여기가 좀 다시 뺏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뺏겼네요 네 뺏긴 것 같구요 명아는 다시 먹어주면 돼요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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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행합시다 자 포상해주고 자 포상해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됐죠 자 외교 자 항복공고 한번만 제발 항복공고 한번만 아 때가 아니라고 그 놈의 때는 언제 올까요 자 합시다 오늘은 죽이 되는 밥이 되는 천통을 봐야 돼요 자 신동요산 아 뭐야 순육 순육 아 별거 없구나 그냥 가시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시? 아 이미 출시 끝났는데 돈 준다는 거죠 승락 하하하하 하하하하 출시 끝났는데 돈 준다는군요 응? 아 뭐야 뭐야 아 출시? 또? 아 아 받았구요 자 잠깐 멈추고 자 백전 연마 어 여기로 갈까요 자 2000 뭐 딱 끝났죠 여기 자 장구지김 장구지김 자 여기도 해주고 아 아 스틸페이스님 안녕하세요 자 스크린샷 하나 또 하하하하 여기 멋져 뭐 아 이게 사망이가 신기무상에 뺑뺑이 돌게 하네요 다음 역포요 다음 역포요 그것도 다음 아시잖아요 저 투표 투표 사다리 타기 사다리 타기로 누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사다리 타기 하면 또 해야겠죠 이게 아 여러분들 해달라고 하는게 워낙 많아서 근데 이게 한번 하면은 또 워낙 장편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그렇게 됐네요 사다리 타기 사다리 타기를 해서 아 지각하면 어떻습니까 예 해도 괜찮아요 뭐 지각이 뭐 대수라고 와주신 것만 해도 어둡니까 하하하하 자 일단 여기 돈 좀 땡겨 올게요 자 운반 원상이 아 원상이가 이거 약간 불안하네요 원상이가 자 가져오고 자 이제 뭐 할거 있나요 결재나 봅시다 완전 후반기도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부손 됐고 병사 보충하세요 네 파괴도 하시구요 자 적포로 해방 아 하구요 어 글쎄요 아직까지는 뭐 상부지집사 하가 저는 완성형 완성품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아직까지는 재미를 놀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근데 막상 해보시면 안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막상 해보면 또 나름 재미있습니다 물론 다른 게임 약간 내가 그은게 있어요 제가 이게 지금 벌써 천통이 이번에 오늘 하면 두번째잖아요 현타가 좀 와요 현타 그러니까 삼국지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알거에요 삼국지를 몇번 하다 천통을 몇번 하다보면 현타가 좀 오거든요 삼국지 현타가 살짝 오죠 그럴때는 이제 다른 게임 살짝 해주면 좋아요 그러면 또 천통할 마음이 생겨지죠 자 자 우린 셔라 900명 이번에 먹을 수 있겠네요 아 들어가냐 또 와 참 자 뭘 또 들어가는군요 하하하 자 대파 됐고 결국에 공선으로 가잖아 이거 자 어쨌든 DLC 뭐 PK 뭐 그게 나와봐야지 제대로 된 삼국지가 되겠죠 어떤 식으로 나올지 조금 개선이 될까 항상 제가 좋아하는 방식은 아니라 저는 없애야 될 것 같구요 저는 약간 그 궁병 기병 보병 이런거 상성에 따라서 전투하고 그런거 좋아해가지고 그런게 여기 나오진 않을거에요 아마 여기에 그런게 되진 않을 것 같고 어 어떻게 될지는 나와봐야겠죠 뭐 삼국지 13때도 아 이거 답이 없다 막 그랬잖아 근데 해보니까 아까 삼국지 13때도 재밌었잖아요 PK 나오고나서 아 왜이렇게 안돼 정말 안되네 자 그리고 여기도 좀 쳐줘야겠죠 자 출정도 합시다 출정 음 여기 자 갑시다 이거 얼마인거야 군량 아 병사가 1000 한번도 안하셨다구요 하하하하 그쵸 땡기죠 어쩔 수 없이 땡기죠 어쩔 수 없이 땡기죠 이거 이번 지금 이번 지금 뭐 유표로 시작해 유표로 시작해 누구로 시작했지 누구로 시작했는지 잊어버렸어 지금 하하하하 내가 누구로 시작했더라 아무튼 네 여기도 여기도 지역내정을 주고요 여기도 줄게요 임명해서 줍시다 아 아 한복으로 시작했죠 하하하하 한복으로 시작해서 아 어쨌든 얘도 한 10 이미 10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상품단 줘버리고 잘했죠 어 자 여기는 자 지력해들은 내가 부를게요 아 내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내가 여기 있으면 안 좋거든요 어 요쪽이나 여기로 이동을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쵸 설전이 없는거 많이 아쉬워요 아 설전 그거 인정 설정이 차라리 설전이 없 설전이 생기겠죠 설마 재밌는 설전 되게 많았잖아요 수납전들이 그때그때 다 다르긴 했지만 그때그때마다 다 재밌었는데 왜 설전을 안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격려 한번 해주고 엄마 자 풀어줍시다 하핳 흐헿 자 신기 아이 뭐야 저 신기 묘산 이게 아 무슨 3 і 아, 맥히는군요? 3하이? 자, 스크린 캡처 그러니깐요, 다 추가할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좀 아직 미완성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더 추가될게 많다고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아유 3973에서 되게 재밌었잖아요, 설전 그 막 약소세력인데, 상대방이 막 항복하라고 와가지고 목숨걸고 설전하고 그랬잖아요, 진짜 하, 우리가 목숨걸고 설전하고 되게 재밌었는데 그런게 없으니까 설전 한 번에 명운이 걸리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니까 항복하러 보냈으면 왜 그냥 항복이 되는지 그런데 설전 나왔어야지 그쵸 코엘이니까 가능한거죠 근데 코엘이 이게 언제부터가 몇편부터더라 이게 슬슬 PK라는걸 내놓기 시작하면서 그전엔 이런게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약간 이런 부작용이 생겼어요 점점 점점 PK에 너무 기대는 듯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전엔 PK 전에도 상당히 완성도가 있었거든요 원래 PK 없었지만 그전에는 PK가 되면서 이게 점점 편이 가면 편이 갈수록 PK에 점점 더 5단 delg 얘네가 다섯 개군요. 공고 안 받았어요. 안 받아서 결국에 쳐들어갔어요. 자, 잠깐만 이거 여기 백수관. 아, 제가 먹는군요. 등용이요? 네, 등용 가야죠. 등용보다 양평관 좀 일단 먹어줄게요. 일단은 일단 진행해야 되겠네요. 아, 그러게요. 최악의 땅들만 남아서 야, 너 황권 어디까지 가니? 자, 일단 여기 다시 한번 먹을게요. 내가. 결제? 아, 이벤트 나오는군요. 아, 이런 거 왜 있는지 모르겠어. 없어도 되잖아, 이런 거. 쭈니니 안녕하세요. 자, 이거 이제 어차피 오르지도 않는데 아, 다음 여러분 예교하지 마세요. 그지 같아요. 예교. 정말 그지 같아요. 아,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뭐, 군주 두 개밖에 안 해봤지만 지금. 자. 자, 이거 잠깐 내가 먹어서 저 양평관 좀 먹어줄게요. 군단 편제. 자, 한 줌 잠깐 먹어주고 자, 바로 출진합시다. 자, 과까봐요. 여기서 하이, 자, 하이. 아무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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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자, 갑시다. 공격. 여기 쌀이 딸려서 아마 공격 못 갈 겁니다. 쌀이 딸려요. 다른 것보다 네, 군량이 처음밖에 없어요. 자, 뒷개로 쭉 가면 좋겠는데 여기 쌀이 있을까? 군량이 없군요. 군량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내가 모여서 나머지 에이스를 하나 싹 모여서 절로 한번 가볼게요. 어... 쉽게... 네, 그렇고 또 그렇고 쉽게 무려지지 않을 뿐더러 또 더 나아진 거는 이제 이제 하북 하북이 상대적으로 쉬워졌다는 거 그건 좀 반가운 일이죠. 자, 포상 갈게요. 하북이 저렇게 좀... 잠깐만, 사마이 충성 96인데 사마이가 충성 96 자, 내가 이쪽으로 이동합시다. 자, 호출 자, 일단 군주 자, 지력 헤드 다 올게요. 전풍 넷 다스 여스 일곱 넷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자, 5분단에 저렇게 좋은 애들이 자, 됐고 아, 그러니깐요 자, 됐고 이따 이동합시다 아, 됐어 그냥 가 그냥 가 몰라 뒤로 갈수록 조금 조금 점점 게임을 막 하게 되죠 근데 외교를 하려면은 차라리 내려가는 게 더 좋은데 외교를 하려면 내려가는 게 좋긴 한데 자, 이거 얘네 항복 안 하겠죠 어차피 항복 안 할 것 같으니까 쳐들어 가야겠네요 오우 다가가고 있어요 자, 무릉 이미 쏘고 있군요 자 자, 포상이나 하면서 봅시다 우리 그냥 관전합시다 아, 사마이 이번 편에 배신 엄청나게 당했거든요 자, 배신 엄청나게 당했기 때문에 이거 뭐하는 거니? 니네 이거 갖다 꼬라박는 거야? 아 자 호출합시다 자, 천수 자, 지력 음 여령이 주질했나요? 임명해서 줘버릴게요 군단 편제 자, 여기 아, 아직 안 됐군요 아직 이동을 안 했네 자, 봅시다 자, 천수 아, 근데 내가 천수로 가는 건 내가 한중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한중이 그래도 에이, 냅둘게요 자, 그리고 수송도 합시다 자, 이동 자, 수송해서 저기로 다 보낼게요 아, 운반이 없군요 자, 병사 금 군량은 요정도만 갑시다 자, 수송해주고요 아, 네 들어가서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자동 임명 해주고 자, 위임 자, 어떻게든 보셔든 봐주시면 감사하죠 여기 뭐야, 뭐야 아무도 없나요? 하하하하 아무도 없고 아, 정말 자, 여기도 자, 지역내정 자동 임명 자, 위임 아, 양평관은 됐어요 자, 됐죠 명령서 없군요 갑시다 자, 항상 근데 지금 제가 두 번째 전통인데 항상 여기를 마지막으로 하게 되네 여기가 항상 마지막이에요 이상하게 자, 기웅 잘 죽어 자, 이거 녹은거지? 뭐 이거 그냥 자 만 갑시다 자, 이거 물은 먹었네요 그냥 먹겠는데 그냥? 이야, 이렇게 먹으면 뭐 좋죠 내가 유장이요? 하하하하 내가 굳이 안해도 아, 포위점뇨까지? 어우, 좋아요 뿅 자, 포위점뇨 북벌이요? 북벌도 좋아요 초반에 항상 북벌을 하게 되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아예 익주에서 시작을 해버릴까? 하하하 다음에 아예 익주에서 시작해버리는 거 어떤가요? 거기서 시작하면 내가 귀찮을 일 없잖아 하하하하 하긴 북벌하기도 만만치 않겠네요 그거 아, 귀찮아 잠깐만 그냥 진행합시다 귀찮아 이거 그냥 보면 되지 뭐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오히려 빠를 것 같네요 자, 시간 빠르게 자, 물은 빨리 먹어라 그냥 어, 지금 봐 아, 여기 아, 주유군요 주유네 자, 향후 논의 일단 주유 아 일단 등용 주유를 죽여버려 포로합시다 하하하 또 어디 어휴, 말 겁나 많아 얘들 하하하하 아, 후반기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지금 후반기 지금 초중반 밖에 안 해서 다, 이번에 다 어디야 또 다 절로 가나요? 이야 야, 이거 뭐야 하하하하 야, 이거 뭐야 이게 아, 이게 뭐야 하하하하 아, 징그러워 아, 진짜 아, 징그러워 진짜 징그럽다, 징그러워 어휴 하하하하 자, 빨리 빨리 진행합시다 예, 뭐 다른 거 필요 없네요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그냥 이렇게 끝내 이렇게 끝내 이렇게 끝내는구나 이게 하하하하 강유북벌 강유북벌 시나리오가 아직 없지 않나요? 14에서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하하하하 어우, 징그러워요 하하하하 그러게요 수성이 오히려 좀 너무 쉬울 것 같기도 해요 자, 계략 자, 없잖아 황글리 그쵸 근데 왜 없지? 아, 딱 돈이 없나요? 아, 돈이 없구나 얼른 봐라 돈 이게 돈인가요? 아, 돈이죠 갑시다 내가 이제 절로 아래로 갈게요 저 아래로 갑시다 강유북벌이 있나? 나중에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징그럽네요 DLC보호 아마 있을 거예요 나오면은 바로바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30일에 뭐 업데이트 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 것도 해서 포함해서 나오면은 또 마침 제가 오늘 그러니까요 벽체 세우고 그 뒤에 막 뭐 함정 놓고 그럼 답 없을 것 같은데 오늘이 28일이죠 30일에 업데이트가 있다니까 오늘 또 천통 보고 30일에 업데이트 된 걸로 새로 하나 시작하면 되 아, 다시 한번 집에 빨리 가셨네요 스틱베이스님 집이 가까운 건 참 좋은 거죠 아, 와 누구든 다 와 다 누가 오고 있다는 거야 지금 들어와 들어와 감히 누가 나한테 오는 거야 지금 아, 이와 야, 이거 야, 3시간은군요 오, 관우 2만 자신감 쩔었죠? 하하 관우 2만이라니 네, 맞아요 길도 한 줄에다가 자, 포상해나갑시다 자, 됐죠? 어, 한중 친데요 한중 아, 치세요 이거군요 8천 가지고 아, 진짜 꼭 가져야 되나? 하하 기령 기령 기령, 섬령 좋죠? 자, 어린으로 풀로 땡기고요 성녀 추행 갑시다 자, 아이 너도 쌀이 많지 않아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자, 공격 자, 가지고요 성녀 그러면은 자, 이거보다는 잠깐만요 자, 얘는 장사가 낫겠어요 자, 됐고 기령 자, 성녀 이리로 와서 이리로 와서 뒤에 끊어줄게요 자, 진군하고 자, 기령은 그냥 바로 뭐야 기령 그냥 붙읍시다 자, 공격 됐죠? 또 할 거 있나? 결제할 것도 뭐, 아, 굳이 할 필요 있나요? 아, 인물이나 봅시다 인물 아, 여몬 인물이 누군지는 궁금하죠? 함더억이군요 함더억이군요